1런트 오부적 액댐 흐시라고 희귀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능지처차 연극 소주 빌더 액댐 시작부터 시작에 맞네 능숙한 지렁이 액댐 부적 많으니까 물음표 길러가자 오 중독 2개 나이스 내장해체 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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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고 강화 강화해야 될거 좀 많은거 같아요 연금 전략가 능지 어 연금주어 소주가 소주가기네 연금 잘가고 하 흐윽 하윽 흐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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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성식자한테 힐 괜히 받았다 흐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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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하다 지금 흐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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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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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코스모스 깐다삐야 왜지 전략과 구력이 망토하다는 건 3천원 지고 빡세골 미션 실패하자 그러면 천원이라서 해제 망토하다는 건 전략과 더블로 가 도기 도기 나았으면 좋았을텐데 정동비눌 무한의 겁날 배신 녹색 호호 하하 고개전략 고개전략 이거도 쓰면 연금 아깝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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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이면 많은데 그래도 판도라들 쓰지도 모른 룸피면 쓸 수 있다 룸피면 거의 확정이지 플리트 가자 룸피면 안쓰고도 잘 잡네 고구마 잘 가고 마무리 퀸스피 마무리 땡긴다 근데 일단은 제거를 더 많이 보는게 예비 룸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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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녕하세요 탈출 못 가지 재생 그램린이면 잘 나왔던 잡을 수 있다 잘 나왔던 슬더스는 무려 성우가 있는 게이밍이군 도자기 다리 꺾기 제비 근데 성우 어디서 구했지? 그냥 대충 아는 사람 데리고 있나 아니면 전문 성우인가 어 이거 부적이 안 줄어들어서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세머리 양아리 부적 맨 앞에 거 회색이면 일을 안 해요 야 여기서 돈이 안 나오네 여기서 돈 나와 여기서 제거하는데 헬리트 잡으러 온다 아이차 속박때문에 대란 오늘 못 해 아이차 안 좋은데 어 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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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 오우 젠장 눈피스 내꺼다 약화가 걸렸네 흐민 할머니 리어카 고치는 꼰다장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고개 전략가가 돌아야 되니까 카드를 웬만하면 넣지 말자 이거 쟤네가 카드 두장 가져가주면은 이거 쟤네가 카드 두장 가져가주면은 됐다 됐다야 이득이든 근데 대단호 쓰면 다시 카드 이걸 못쓴다고? 제자 제자 능숙한 찌르기 피해 있었더니 코스트 안올라왔네 타이 진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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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도 구골드 알약 형사. 보좌일색은 갈수가... 갔다. 갔다. 삐아. 저기 가서 제거하다 더 보자. 대단원... 대단원... 전략하... 전략하... 아니면... 서주...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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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메시스를 잡았던건 아니겠죠 저거랑 비슷한 짐승을 잡아야 했겠지 산막은 저편이잖아요 비욘드 에이 뭐 스토리야 뭐 밝혀진게 없으니까 애써가기 나름이지만 이실메 diye 에이 이실메 이 이실메 이실메 제비를 을 써야되나.. 제비 도움 안될거같은데.. 도움이 될까? 지금은 도움 되겠다 네 몸풀기 두개.. 몸풀기 쓸걸 이럴줄 알았어요 지금.. 파워카드 없어가지고 알약 한번밖에 먹고 제거보고 유물을 사는게 더 세지겠죠? 대단원쓰구 대단원쓰구 생각보다 핸드가 많이.. 모자라네.. 반사신경 반사신경 나왔으면 좀.. 소리도 못하고.. 반사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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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가 사러지 디펙트의 모든 음식육을 돼지가 된 디펙트? 디펙트도 사리 질 수 있을까? 무색 다리걸기 고르기 압도 와플 반사신경 쪼개왔어 반사 하나 더 살까? 아닌데 애매한데 개산된 도박도 지금 강화 안되있고 개도 강화 포기하고 그냥 반사 두개 넣을까? 아니지 뭔 소리야 반사가 없으면 개도를 강화할 필요가 없지 붕대 나오는거 아니고서야 2반사 1개도에서 셋 다 강화되면은 아... 솔트한다 지금 반사 하나 강화할 여유도 없죠 반사 하나 강화할 여유도 없죠 뭐야 굴 피부 아파요 내구 죽은 지금 탈출구 있어서 굳이 남은 넉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거는 쓸 일이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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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영상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네요. 에너지가 없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금 종이요. 종이 약 중독 포션. 예. 예. 두 장이면 충분하죠. 지금도 구토불가침. 지금도 구토불가침이라. 나무 강아지. 나무 강아지. 나무 강아지. 2개식 odd Shock. л. 유령 8 턴이던네 체크 유령 6 턴이던네 루스칸 찌르기 떵어났네 0이야 찌르기 장인이네 찌르기 장인이네 저세히 찌르기 장인이네 네 찌트르기 장인이네 고려 이게 뻣뻣특 발동을 안하네 학두 조개화석이랑 종이 향이 아무것도 안해 유령의 형상 때문에 성능 확실한 말 심장 독절입니다 도리의 거울 애기공룡 돌리 미스터리 머신 부적이랑 4대 상사여가지고 미스터리 머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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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